스크레이킹 얘네 입무 스크레이킹 뒤로 한 발 뒤로 한 발 뒤로 한 발 안녕하세요 스크레이킹입니다 뒤로 한 발 화이팅 정하랑 정하랑과장 전화랑 전화 끄고 자거든요 엔드킹 주영이한테 전화하면 받을까 손님께서 하겠지 뭐 끄고 다니는 건 매력 아니지 끄고 다니는 건 매력 아니지 얼마 피곤했으면 그 회사는 좀 이해해 주겠지 끄고 다니는 건 매력 아니지